현충해 신염수로 코로나19로 살아가습니다. 아멘 49만 김포시민 모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중국 선열과 포국 영령들의 영전에 참가 머리 숙여 경의를 대합니다. 그러나 남북군단의 중심에 있는 김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평강정제특구를 유치하여 남북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남북교류심력단지를 조성하는 통일국가를 변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 또한 필요합니다. 전열들의 성공구사의 정신으로 나라를 헌신했듯이 시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심찬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포시의 정신으로 나라를 헌신했듯이 시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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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4. 5. 5. 5. 6. 6. 7. 9. 10. 11. 12. 13. 14.